안녕하세요 파워 디렉터에서 파워 디렉터에서 피아이피 픽처 인 픽처 영상 위에 영상을 올리는 방법과 그 다음에 영상을 올려서 크로마키로 처리해서 하는 방법 즉 파워 디렉터에서 피아이피와 크로마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 프로젝터를 터치합니다. 동영상을 만들려면 항상 새 프로젝터를 터치해야 됩니다. 툭 터치하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목에다가 제목에 자기가 여기 이 부분이죠. 여기서 크로마키라던가 이렇게 자기가 제목을 달면 됩니다. 그럼 피아이피 라던가 이렇게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그리고 이게 유튜브에 최적화 되려면 16대 9로 해야 됩니다. 자 16대 9로 하구요. 그 다음에 이 파워 디렉터가 요사이 굉장히 많은 고화질 4K, 4천 4K까지 제공하는 영상을 많이 제공합니다. 거기에서 영상을, 여기 영상 소스 있죠? 영상 소스를 터치해서 화면을 몇 개 가져오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선 요걸 하나 가져오겠어요. 이렇게 두 개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서 저장을 합니다. 자 이런 화면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있는데 이 뒤에 있는 뒤에 있는 이 크립을 앞으로 당기겠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길게 누른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밀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손을 놓으면 위치가 이렇게 바뀝니다. 자 여기에 자 이 꽃밭이죠. 여기에 나비를 두 마리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피아이피 할 때는 첫째, 첫 번째, 타임레인 첫 번째 트랙에 가져올 때는 이 아이콘 미디어 브라우저에서 가져왔지만 두번째 할 때는 이 레이어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이 레이어 있죠? 여기에서 가져와야 피아이피가 됩니다. 이걸 터치해서 기본적으로 터치하면 T 여기 T, 타이프, 글자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동영상을 눌러서 날아다니는 나비를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그러면 제가 이 크로마킥 준비한 것이 있는데 제일 앞에 요것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걸 툭 터치했어요. 그리고 나비를 가져왔습니다. 나비를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자 현재 화면에 이런 나비가 지금 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꽃밭 위에 나비가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상 위에 영상을 가져왔죠. 그리고 이게 피아이피 픽츠린 픽츠입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크로마킥을 해야 되니까 여기 크로마킥이라고 보이죠? 아래쪽에 제가 크로마키 요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이 스포이드를 터치합니다. 먼저 딱 터치한 다음에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스포이드가 생겨요. 손가락으로 이 스포이드를 톡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을 보세요. 화면에 이 바탕색이 다 빠져버려요. 바탕색이 빠져나가 버려요. 빠져나갔죠? 이렇게 그리고 저 위에 저장을 합니다. 이게 저장이죠. 저장을 해서 빠져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화면에 보세요. 바탕색깔이 없이 나비만 남았죠? 프리안 해볼게요. 이렇게 꽃받 위에 나비가 날아가는 그런 피아이피 크로마키에서 피아이피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 또 여기에 호랑이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호랑이를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피아이피니까 피아이피 할 때는 영상 위에 다른 영상을 할 때는 반드시 이 레이어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동영상을 가져올 때는 이 동영상 아이콘을 터치해야 되고요. 사진을 가져올 때는 이 사진을 터치해야 되죠. 저는 이 호랑이 걸어가는 것을 가져와 볼 테니까 동영상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폴드에 가서 호랑이가 나오는 이 동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이걸 터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를 누릅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저장하는 게 있죠. 제일 위에 저장하는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럼 화면에 보세요. 호랑이가 지금 나타났죠. 호랑이가 쭉 있는데 이것을 크롬마키를 하겠어요. 크롬마키 하기 위해서는 하단에 보세요. 크롬마키 사용이라는 게 있죠. 크롬마키 사용 이걸 터치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처럼 이 스포이드를 터치해서 먼저 터치합니다. 터치를 하면 화면에 여기 스포이드가 생겨서 여기 보입니까? 이 스포이드를 눌러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딱 갖다 놓습니다. 자기 색깔을 빼고 싶은 그곳에 이렇게 툭 나면 이렇게 갖다 놓자 나으면 바로 이렇게 색깔이 빠져버립니다. 색깔이 여기 없죠. 색깔이 빠져버린 호랑이만 남아요. 그리고 저 위에 가서 여기 저장을 하면 되겠죠. 여기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호랑이가 보세요. 호랑이가 나버에 겹쳐있죠. 그래서 호랑이를 다시 터치해서 여기 조절점 있죠. 크기를 조절하는 이 조절점으로 크기를 조절합니다. 호랑이를 조금 크게 하겠어요. 그리고 호랑이의 위치를 이렇게 놓아둡니다. 그래서 나비가 날라는데 호랑이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장을 하고요. 프레임 시켜 볼게요. 그래서 들판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으르르 으슬렁 으슬렁 걸어가고 나비가 날라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나비라던가 호랑이라던가 이런 동영상을 어디에서 구하느냐 하면 모두 유튜브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호랑이 온 나비 이렇게 검색해서 이러한 것을 다운받아서 다소 편집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파워디렉트에서 PIP 영상위에 영상을 올리는 방법 동영상이 아니라도 사진위에 사진을 올려도 되겠죠. 다음에 크로마키 하는 방법에 대한 두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